자 오늘도 발음 공부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우리 방금 전에 배웠던 표현이 time flies 잖아요 와 세월의 손살 같다 라는 표현인데 time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time, time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flies 부분이 조금 네 요 L 발음 때문에요 요걸 자칫 잘못 발음해서요 fries 라고 R 발음 하잖아요 그러면 뜻이요 시간이 튀겨진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L 발음 fly 라는 거 자 fly 어떻게 할까요? 일단 F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lies lies L 발음 정확하게 내려면 혀가 윗니 뒤쪽에 붙어야 되죠 lies 네 붙은 상태에서 떼면서 하시면 돼요 lies 그 앞에 F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flies flies 이렇게요 자 이렇게 자음이 붙어 있을 때는 뒤에 있는 것부터 연습하시면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time flies time flies 네 계속 요 flies 할 때는 lies에 좀 더 강조를 한 lies을 강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F만 붙여주시면 뭐 그게 정확한 발음이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eaningful meaningful 이라는 뭐 의미 있는 의미심장한 이란 요 단어도 우리 해볼 텐데요 일단 meaningful이죠 그래서 앞에 accent가 있는 me 요 발음이 장모음이에요 meaningful 여기도 F 발음 나오네요 자 F 발음 네 바람 소리라는 거 meaningful 같이 한번 천천히 해볼까요 meaningful 네 끝에 L 발음할 때 혀가 앞으로 와서 딱 붙었죠 좀 빨리 하면 meaningful 이 되겠네요 we should avoid binging 아우 복식하는 것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인데요 자 avoid avoid 부터 한번 연습해 볼게요 뭐뭐를 피하다 라는 요 단어는요 일단 void 여기 accent가 있고요 앞에 어는 그냥 avoid 살짝 이 발음이 나는 거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avoid avoid 네 이 V 발음도 주의하시면서 avoid V 발음은 윗니가 아랫입술에 이렇게 딱 닿은 상태로 이렇게 진동하는 소리죠 avoid 기억하시고요 폭식하는 것 우리 아까 binge 동사 배웠죠 폭식하다 거기에 ing 형태 폭식하는 것 이 단어는요 자칫 잘못하면요 bing, ing으로 발음할 수가 있는데 꼭 쥐 발음 중간에 있는 쥐 발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동사 원형의 binge 이잖아요 binging binging 이라는 거 binging 아니고요 binging 입니다 자 그럼 그거 다 기억하면서 한번 문장 전체 볼게요 we should avoid 까지 같이 붙여서 해주시고 binging 하시면 되는데요 we should avoid 자 should 하고 avoid 가 연음이 되죠 we should avoid we should avoid 요거 많이 해주시고요 binging 같이 연습하신 다음에 붙여주시면 되는데 우리 붙여서 한번 천천히 해보고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we should avoid binging 잘 되시죠? 그럼 빠르게 해볼게요 we should avoid binging 네 되시나요? 한번 더 해볼까요? we should avoid binging 네 이렇게 발음 공부를 쭉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연습해 주시고요 오늘의 대화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텀입니다 오늘 스페셜 이디엄즈에서 제가 하나의 정말 좋고 쉬운 단어를 골라서 더욱 더 재밌는 이디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shake 입니다 보통 흔들다 아니면 흔들리다 이라는 말이에요 milkshake 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바로 milkshake 이죠 영어에서도 milkshake 가 milkshake 이라고 하고요 다른 단어는 shake hands 또 흔히 아실 것 같은데 악수하다 에요 악수하다 shake hands 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의 에디엄에서도 shake 가 흔들다 아니면 흔들리다 이런 의미일까요? 보세요 첫 번째 에디엄은 shake like a leaf 입니다 shake like a leaf 이거 무슨 뜻일까요? 예문부터 보여 드릴게요 What happened? You're shaking like a leaf 입니다 자 여기서 shake 흔들다 흔들리다 였죠? 그리고 like 뭐 뭐처럼 이라는 말이고요 leaf 는 잎 보통 나뭇잎 찬잎 이런 말로 잎 이고요 shake like a leaf 이라는 이디엄은 아니 이 단어 아시니까 아시겠어요? 아니 잎처럼 흔들리다? 말이 드나요? 음 보통 shake like a leaf 이라고 하면 뻘뻘 떨다 여러분 나무 생각하시면 바람이 부르면 잎들이 흔들리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드는 거 그래서 아무 뻘뻘 뜨는 일 아니고 보통 아 무서운 일이나 아 진짜 추운 일이 있으면 shake like a leaf 이라고 합니다 자 그 예문에서 그러면 What happened? You're shaking like a leaf 이라고 하면 아 무슨 일이에요? What happened? 아 당신이 덜덜 벌고 있네요? You're shaking like a leaf 입니다 두번째 에디엄은 Shake a leg 입니다 Shake a leg? 여기서도 예문부터 들어보세요 We have to go! Shake a leg 입니다 자 여기서 going은 바로 가다 이라는 동사하고요 Shake는 흔들다 흔들리다 였죠 그리고 leg 바로 다리 입니다 다리 그러면 shake a leg 이라고 하면 다리를 흔들다?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다리를 흔들다? 이런 말일까요? 이거 아니고 shake a leg 이라고 하면 빨리 빨리 시작하다 아니면 서두르다 이런 말이에요 뭐 빨리 가면 다리 흔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뜻이에요 Shake a leg 그러면 We have to go! Shake a leg! 아까 키워문에서 이런 뜻이겠죠? 우리는 가야 하니까 빨리 좀 서두릅시다 이런 말이에요 We have to go! Shake a leg! 빨리 가자는 말이죠 그러면 오늘 두 개의 에디엄 배웠죠? Shake like a leaf! 벌벌 떨다 하고 Shake a leg! 빨리 빨리 시작하다 아니면 서두르다 였습니다 자 연습 많이 해보시고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자 마친 시간인데 오늘 패턴은 We should 다음에 동사 원양 뭐뭐하세요 라는 의무가 아니라 뭐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권유예요 권유 그렇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우리 집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We should go home now 우리 폭식 피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We should avoid binging이죠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We should study harder 자 우리 재활용 좀 합시다 We should recycle 이죠 참 세월 빠르네요 Time flies 라는 표현 기억나시죠?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는 How time flies 또 질문으로 Doesn't time fly? 시간이 정말 빨리 가지 않나요? 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퀴즈 주세요 네 오늘의 시청자 퀴즈입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Is it number one We should go home now or number two We should study harder 아휴 여러분들 저희가 이런 퀴즈 드리는 것은 이걸 통해서 복습 좀 하시라고 이렇게 퀴즈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께 선물도 드리기 위해서 자 정답하시는 분들 저희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정답 올려주시면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고 네 게시판에 여러분들 좋은 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래야지 저희도 뭐 힘을 얻고 좀 더 재밌게 강의하겠죠 그럼요 자 복습 열심히 하시고 더 썬킴과 케일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We'll see you all next time Okay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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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bers of the channel dade looking behind your head It's Dungeons & Young a book or more These comics have already permanuunted We love you It's just great